1429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아름다운 평원을 바라보며 포도를 먹던 노인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곧이어 대규모 장례식이 치러지는데요.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조반니 메디치라는 이름의 은행가였습니다.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기까지 카톨릭이라는 종교의 힘을 앞세워 로마는 사실상 유럽 전역을 지배했는데요. 그런 로마보다 더 강력하고 부유했던 도시국가가 바로 피렌체였습니다.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 덕분에 그러한 부를 창조해낼 수 있었고 메디치가의 창업자가 바로 조반니 메디치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13세기 동서양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상인들의 외화를 피렌체의 금화로 바꿔주면서 높은 이득을 취하는 고리 대규모업으로 재산을 늘렸습니다. 이후 조반니 메디치는 명문가의 딸 피카르디 부에리와 결혼하면서 그녀의 엄청난 지참금을 바탕으로 1397년 피렌체 은행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사업가였지만 조반니도 평생 피렌체의 토착 기족들에게 더러운 고리 대규모업자라는 욕설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들 코지모는 아버지 조반니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사건 추격을 해나가던 중 살인도 저지르게 됩니다. 조반니 사망 당시 그가 남긴 유산은 메디치 은행, 여러 채의 부동산과 양모공장, 그리고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은 가문이었다고 해도 사실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면 르네상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겠죠. 동로마 제국의 세태와 함께 중세가 끝난 15세기 이탈리아가 찬란한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준 인물이 바로 코지모 메디치였습니다. 코지모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라틴어를 비롯한 각국의 언어를 배웠고 고전문학의 애호가로 사업보다는 예술의 꿈을 품은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1409년 20살의 코지모는 아버지, 동생과 함께 전직 해적 출신으로 막 추기경이 된 발닷살의 코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전임 교황의 사망으로 새 교황을 뽑아야 했는데 코사 추기경은 메디치 가문이 자신이 교황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준다면 메디치를 교황 전용 은행으로 삼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뭐 양아치면 어떻습니까? 명실상부 유럽 최고의 은행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조바니는 코시모와 동생 로렌초를 로마로 보내서 자신의 모든 자금력을 동원한 로비 활동을 지시하는데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은 로비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지만 호시모는 당대의 예술가였던 도나텔로를 만나 그를 통해 그림 모델 비앙카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모니터 그런데 도나텔로는 친구 베르톨러와 연인관계입니다. 그리고 베르텔로는 메디치 가문이 매수하기 제일 어려웠던 오르시니 추기경의 애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발달살의 코스아는 교황으로 선출되었지만 아버지 조반니는 코즈모와 비앙카를 헤어지게 만들죠. 이후 메디치 은행은 교황의 주거래 은행이 되었고 지오반니는 가문의 재산에 걸맞은 신분 상승을 위해 코즈모를 피렌치의 토차키족 바르데이 가문의 딸 콘테이시나와 약곤시킵니다. 콘테이시나는 직선적인 성격의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요. 그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집안을 위해 아버지의 명예 따라야 했습니다. 아무리 결혼으로 신분 상승을 꾀했지만 메디치가는 여전히 피렌치에의 토착 기족으로부터 멸시와 견제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렌치에의 용맹한 기사 집안인 알비치 가문과는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이 전화가 시작되었죠? 아버지는 오전으로 고등학교 시작했죠? 아버지는 이 전화가 시작되었죠. 여러분이 이 전화가 이른바의 정신을 알려줬죠. 가족들은 당신의 나라의 변화가 있었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보다 더 더욱더 더욱더. 특히 1429년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하려는 야심에 불타올랐던 밀라노이의 비스콘티 공작과 영토 분쟁이 일어나자 알비치 가문은 전쟁을 적극 찬성하지만 상업으로 먹고 사는 메디치 가문은 전쟁을 반대하고 이들의 대립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메디치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렌치에이의 신요리아에서는 전쟁을 허가했는데요. 이 전쟁이 3년이나 지속되자 부유한 상업도시였던 피렌치의 사람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코지모는 이런 위기 속에서 지붕이 뻥 뚫린 채 100년 이상 제작이 중단되었던 산타마리아 성당의 두모 돔에 눈길을 돌리는데요. 이때 천재 건축가였던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코지모에게 기둥 없이 도매공사를 완공시킬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코지모는 메디치 은행에 비축된 교황의 돈으로 성당 공사를 시작합니다. 굶주리고 있던 프렌치 시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 것이죠. 이 공사 덕분에 알비치는 도시를 파괴하지만 메디치는 도시를 창조한다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밀라노 비스콘티 공작의 용병으로 일하고 있던 스포르자를 방문하는데요. 조바니 메디치는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용병들을 조직할 수 있도록 돈을 융통해 주었기에 이들 가문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코지모는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전쟁을 휴전으로 끝낼 방법을 제시합니다. 코지모의 활약으로 전쟁도 끝나고 이제 프렌체는 안정을 취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하지만 코지모는 약재상 살인 혐의로 알비치에 의해 체포당합니다. 사실 리나도 알비치와 코지모 메디치는 한때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코지모가 알비치 가문의 배가 침몰했다는 사실을 아버지 조바니에게 알리고 알비치 가문은 파산하게 되는데요. 이후 리나도 알비치는 코지모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정적으로 변해버렸죠. 이에 동생 로렌조는 무력으로 프렌체를 점령해 형을 구해내려 합니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자를 용병으로 고용한 것이었죠. 하지만 코지모의 사양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콘테신아는 제 가사를 곧을 정해서 결정했습니다. 론센터는リナ이 로렌조가 프랑체스코 스포츠의 아미를 꿈에 구해선 것입니다. 론센터는 예전을 wedest게 재수했습니다. 우리의 고려한 기자로는 무력으로 rival할 수 있습니다. 론센터가 로렌조가 로렌조가 롤너도가ными 죽을 수 있습니다. 너를 이렇게 부 Nicolas 날리도 있습니다. 롤너도 롤너도 팔아도 탐지로 정리를 환리도 합니다. 저는 남의 자아가 물고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알비치가 우린 다시 혈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 갑니다. 여자의 출입이 금지된 신요리아의 입장에 코지모의 사용 대신 추방령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추방령은 코지모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모멸감을 안겨주었나 봅니다. 주변에서 받은 멸시와 무효감을 모두 아내에게 풀어내듯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콘테시나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녀를 홀로 피렌치에 남겨둔 채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 베니스로 떠나버립니다. 확실히 메디치가 사람들에게 추방령은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의 추방령을 받은 코시모는 베니스 총독에게 자신의 귀환을 위한 중재를 요청하지만 베니스 총독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433년 베니스는 북이탈리아를 통일하고자 하는 밀라노이의 비스콘티와 롬바리디아 전쟁을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스콘티는 15세기 초 북이탈리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었죠. 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금력을 필요로 했던 베니스 측은 오히려 메디치가 베니스에 오래 머물수록 이익이 되었기에 총독은 코시모에게 미녀 마달레나를 선물로 보내 환심을 사고자 합니다. 한편 피렌체에서는 알비치가의 폭정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는데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며 홀로 피렌체에 남아 고군분투하던 콘테시나에게 코시모는 알비치에 대한 정보를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점점 외로워지는 콘테시나에게 옛 애인 에치오 콘다리나가 접근하는데요. 에치오는 아직 옛사랑을 잊지 못했고 콘테시나에게 알비치의 아들과 자신의 조카 이자벨라 콘다리니와의 약혼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에 콘테시나도 에치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한효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콘테시나는 이 정보를 코시모에게 전합니다. 코시모는 이를 바탕으로 베니스 총독에게 만토리니의 거부 콘다리니와 그의 아들을 결혼시켜 자금력을 확보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로써 알비치와 콘다리니 가문가의 약혼은 깨지고 로맨티스트 엣지오의 마음은 찢어졌네요. 이 와중에 코시모의 사촌 마리오가 찾아와 밀라노의 비스콘티 공작이 함께 피렌체를 무력으로 정복하자 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비스콘티 공작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한 코시모는 이 일이 베니스 측의 함정임을 알아챕니다. 메디치 가문이 베니스의 적국인 밀라노와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베니스는 코시모를 포로로 잡아 지산을 몰수할 수도 있으니 베니스 공화국에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겠죠. 게다가 베니스 총독의 선물인 마달레나는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우의 첩보 활동을 모두 들켜버린 베니스 공국은 코시모를 피렌체의 애국자로 만들어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추방당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피렌체로 귀환할 수 있게 된 코시모였는데 아마도 자신의 부인 콘데시나가 엣지오 만테리니와 바람을 피운다는 정보를 들었던 것일까요? 코시모는 뜬금없이 마달레나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코시모의 귀환에 불안을 느낀 알비치는 피렌체를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용병을 불러들이는데 그 때문에 알비치의 우방이었던 파츠가모는 물론 신요리아와도 대립하고 결국 감옥에 수감됩니다. 코시모는 열렬한 환영 속에 피렌체로 귀환하고 도나텔로의 조각상도 되찾았죠. 도나텔로의 조각상도 되찾았죠. 교황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빌런 밀라노의 비스콘티 공작이 로마까지 진격하면서 교황 에우제니오 4세도 위험에 처했는데요. 교황은 비스콘티의 정적인 알비치의 도움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었죠. 교황은 생명의 은인인 알비치에게 보답을 해야 했기에 코시모에게 알비치를 구해내라고 강권합니다. 교황의 돈을 관리하면서 교황의 허가도 없이 그 돈을 함부로 써버린 코시모는 어쩔 수 없이 알비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연설하면 물론 알비치가 피렌체로 불러들인 용병들에게도 돈을 지불해 이들을 도시에서 몰아냅니다. 이런 코시모의 노력으로 알비치 부자는 사형을 면하고 도시에서 추방당합니다. 이렇듯 코시모는 피렌체 공국의 지도자로서 나날이 명성을 높여가고 있었지만 콘테시나 앞에 정부 마탈레나를 보여주며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았고 그녀가 빼낸 정보가 사실은 전 여권자에게서 얻어낸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콘테시나 입장에서는 마탈레나의 임신 소식까지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추방당한 알비치 부자가 도시 밖에서 살해당합니다. 추방당하기 전 리날도 알비치가 코시모에게 이후 알비치 부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코시모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일로 교황은 살인자의 은행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수 없다며 이 일로 교황을 받을 수 없다며 계좌를 빼서 팥지가문에게 옮기려 합니다. 꼬주모는 비록 교황이 자신에게 적대적이긴 하지만 교황의 로마 귀환을 돕기로 결정하고 교황군대의 수장 비숍 비텔리스키를 찾아가 교황의 로마 교환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한편 꼬주모의 동생 로렌초는 팥지가문의 뒤를 캐다가 팥지가문의 하수인을 찾아내었고 콘데시나에게 편지를 전하고 난 뒤 로렌초가 그만 살해당하고 맙니다. 콘데시나가 로렌초가 베라다니오의 죽음을 죽여서 팥지가문의 최종 노력을 받은다면 이 가족은 강력히 지지하는 것입니다. 코지모에게 자신은 이만 떠나겠다는 말을 전하던 도중 로렌초에게 로렌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떠나지 못하겠네요. 이어 코지모는 교황을 찾아 진실을 알게 된 교황 그분께서 많이 놀라십니다. 1436년 에우제니오 4세는 피렌체 듀오보 성당의 축성식을 거행하고 100년간이나 지붕이 뚫린 채 방치되었던 대성당은 코지모의 도움으로 드디어 지붕을 얹게 되었습니다. 콘데시나도 그녀의 마음을 바꾸는데요. 코지모와 그의 가족들은 교황의 로마 귀환에 동행하게 되고 그의 며느리 루크레지아는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이름을 삼촌의 이름을 따서 로렌초라 지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결국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알비치 부자의 살해범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코지모가 범인이었을까요? 장보경 주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영상편집 박수